생성하게 저 앞으로 캐스팅 오케이 저기로 가서 이렇게 앞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밉질한다고 했죠? 파도가 셀 때는 줄을 좀 주세요 파도랑 괜히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원줄만 넣을성 있는거에 원줄만 넘기시면 되요 파도가 셉니다. 그럼 줄을 더 줄게요 그럼 또 악이 좀 잔잔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견제를 살짝 해보고 찌는 저도 안보여요 지금 찌를 보고 잡는게 아니에요 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감각으로 잡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했는가 여기가 전혀 없는 곳에 창의신이 디테일 이곳에 이럴 때 럴 현재 현재 폭 걸었습니다. 오케이 단탄이 한가운데 있었어요 아 지금 드랙이 없기 때문에 그 잘 이거를 주셔야 돼요 오른 파도 했을 때는 감고 나가는 거에서는 살짝 주고 많이 감고 조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머리 방향을 앞쪽으로 돌려야 됩니다. 그래야지 얘네들이 앞으로 오겠죠 파도 그리고 파도가 밀어주는 타이밍 때 언능 띄워야겠죠 띄우고 쭉 땡기면서 띄우고 오케이